201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럴 때 1월까지 진심님의 12월까지 정말 그때도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엔코어를 했고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고 제가 꼭 돌아올 겁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시게 있는 동안에 증명수 많이 들고 추억하시고 시리도 들으시면서 복 씻고 계시면 저희가 다시 좋은 모습으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며 주님께 넘겨주겠습니다. 인하 동원입니다.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희 명동 로막스 4방 차지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꼭 다시 보는 그날까지 저희 뜨겁게 살아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